불교에서는요, 우리들의 생각, 생각을 일으키는 것, 끊임없이 일으키는 그 생각을, 생각의 뿌리를 분별망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라고 여기는 수상행식이라는 것도 느낌, 생각, 의지, 의식 이런 것들을 그냥 한몫에 분별, 망상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곤 하거든요. 물론 왜 그럴까요? 왜 이걸 허망한 망상이라고 할까요? 이게 현실생활에서는 당연히 필요할 뿐만 아니라 현실생활에서는 자기가 생각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이런 능력이 없으면 안 되죠. 당연히 그것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새 속에서도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마음 공부에서는 그것이 전부 다 망상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현실에서도, 현실에서도 우리가 일으키는 이 생각은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주범이기 쉽거든요. 우리가 일으키는 생각 가운데 상당수가 전혀 쓸데없는 것들이랄까요? 생각으로 만들어낸 괴로움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글들을 많이 봤어요. 그 가운데 보면요. 어니젤린스키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우리가 일으키는 근심, 걱정 있잖아요. 생각을 가지고 온갖 근심, 걱정을 일으키는 그것이 실체가 뭔지를 이렇게 연구를 해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일으키는 근심, 걱정의 40%는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현실화되지 않는 것을 괜히 40% 걱정하고 또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고 22%는 의미 없는 사소한 고민들이고 4%는 내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고 또 나머지 이제 마지막 4%가 우리가 바꿔놓을 수 없는 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내가 이 시험을 잘 못 보면 어떡하지? 진급을 못하면 어떡하지? 원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막연한 두려움 있잖아요. 공황장애나 이렇게 우울증 같은 거 깊은 어떤 마음의 병? 이런 것들을 좀 앓고 있는 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모르겠대요. 왠지. 그냥. 아무 이유가 없대요. 그냥 아침에 눈을 딱 뜨면 곧바로 두렵고 불안하대요. 지금 당장 그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지만 그 일어나면 어쩌지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보니까 그분은 이제 조금 어찌 보면 50보, 100보 우리와 50보, 100보죠. 아무리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도 사실은 우리가 전부 다 우리 분별 망상을 병이라고 한다면 중생은 전부 다 병이죠. 병 정신, 마음을 정신이라고 한다면 전부 다 정신병이죠. 그래서 이 불교라는 것은 이 분별이라는 병에서 깨어나는 병을 치유하는 약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일용할 양식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양식은 매일 먹어야지만 내 생명이 유지가 되잖아요. 항상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의 가르침은 부처님 가르침은 매일 먹어야 되는 일용한 양식이 아니라 아픈 사람만 아픈 건 나을 때까지만 임시로 복용하는 약입니다. 약 허망한 망상 분별이라는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임시로 먹는 약 잠깐만 먹으면 되는 약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에 목숨 걸고 내가 죽을 때까지 열을 뼈를 묻겠습니다. 나는 법이 없으면 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와서 법문 듣고 마음 공부하고 내 괴로움을 해결해서 분별 망상의 병을 치유하면 그냥 툭툭 털고 가는 거예요. 자기 갈 길을 병이 났는데 뭐하러 약을 받아 먹어요. 병이 난 사람은 약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치료해 주러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길을 떠나야 된다. 그 옛날에 조사스님들 보면 스승 밑에서 공부하다가 6년, 12년, 20년, 30년 공부하다가 법을 듣고 완전히 공부하고 그 이후에 보임이라고 하는 또 수행을 또 오랫동안 스승 모시고 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때가 됐구나 하면 하산해라 해서 하산했단 말이에요. 자기 갈 길을 갈아서 또 계산해서 자신의 어떤 법을 펼 수 있는 곳을 열어서 법을 펴곤 했단 말이죠. 분별 망상의 병을 치유하는 게 이제 마음 공부다. 지나간 과거를 내가 바꿀 수 있습니까? 지나간 과거가 실제입니까? 진실한가요? 지나간 과거는 진실하지 않아요. 왜? 지금 여기서 지나간 과거를 가져와 보란 말이죠. 가져와 봐라. 내가 그 과거를 단 1초라도 가져와서 지금 다시 그 과거를 살 수 있느냐? 내가 20대다, 30대 때로 돌아가서 그 화려했던 과거를 살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생각 속에만 있단 말이에요. 생각 속에만. 생각 속에 있는 걸 아무리 끄집어낸들 그게 진짜입니까? 그리고 그 생각도 저장될 때부터가 내식대로 해석된 그 현실 자체를 저장한 게 아니라 그 현실을 내식대로 사진 찍어가지고 저장한 그 사진 찍은 거를 내가 기억으로 저장한 거예요. 그걸 불교해서 상이라고 부릅니다. 모양 상자. 실제 그때의 현재를 진실하게 담고 있지 못하단 말이에요. 내 머릿속에서 해석한 거짓된 허상을 내가 사진 찍어놓은 거예요. 똑같은 학창생활을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같은 선생님 밑에서 공부했는데 나는 그때가 가장 힘들었어. 가장 괴로웠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때가 가장 행복했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경험을 해도 자기 업식을 가지고 그것을 자기 식대로 해석해가지고 내가 해석한, 내 식대로 해석한 것을 모양으로 사진 찍듯이 동영상을 탁 찍어서 내 안에 딱 저장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 당시의 전체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그때의 가장 강렬했던 사진, 강렬했던 장면들을 선택적으로 저장하는 거예요. 그 저장된 내용부터가 자기가 분별 의식을 가지고 사진 찍어놓은 거라서 실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 그런 일을 겪었다고 한단 말이에요. 마치 제가 말씀드렸듯이 20대 때 친구에게 엄청난 충격적인 나에 대한 모욕적인 말을 듣고 평생을 자존감 떨어지게 살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친구가 나한테 한 말이 아니었더라. 허상을 내가 실제라고 느껴서 그걸 내가 딱 상을 박은 사진을 찍어놓고는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하고 자존감이 떨어져서 그런 마음으로 평생을 살았단 말이죠. 사실은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냐. 정말 그것이 힘들고 괴로운 일이 맞느냐. 내가 그렇게 기억하고 내가 그렇게 해석한 것은 아니냐. 사실은 전부 다 자기 생각이고 자기 해석이거든요. 그리고 그 해석의 밑바탕이 된 옳다 그르다라는 개념들 그것도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것도 세상에서 배운 거예요. 공업이라는 표현을 쓰죠. 어떤 나라에서는 이 행위가 하나씩 좋은 행위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동일한 행위가 악행이 되기도 해요. 똑같은 행위인데 어느 나라에서는 선이고 어느 나라에서는 악이 될 수 있단 말이죠. 똑같은 행위를 하고 엄청난 충격과 죄의식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요. 똑같은 행위를 했지만 전혀 죄의식에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다 보고 싶어 해서 광안리 갔단 말이에요. 바닷가를 지금 눈으로 이렇게 생생하게 광안리가 내 앞에서 눈앞에 이렇게 막 물결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광안리를 옛날에 내가 광안리 와서 찍었던 사진 그 사진을 꺼내가지고는 그 사진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눈앞에 이 진짜 광안리가 있는데 이 사진을 보고서는 광안리 아름다워 이러고 있다면 말이 안 되지 않겠어요? 진짜 광안리가 눈앞에 있는데 내 마음속에 사진 찍어놓은 것을 보고 있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똑같은 일을 우리는 평생토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자식을 만나는데 그건 내 머릿속에 내 자식은 이러이러한 아이야라는 것을 사진 찍어가지고 그 아이의 평생 삶 중에 특정한 아이에 대한 특정한 기억기억들 좋았던 기억들도 있고 나빴던 기억들도 있고 그 특정한 기억들을 사진 찍어서 그것을 종합해가지고 그 사진 상, 상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그 아이를 바라봐요. 그 아이는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아들, 딸, 남편, 아내는요. 지금 여기에 눈앞에서 그 어떤 과거의 상으로 해석할 수 없는 진짜는 진짜는 지금 눈앞에 이렇게 살아 있잖아요. 살아 움직이고 있잖아요. 매 순간. 매 순간 끊임없이 변하잖아요. 재행무상으로 끊임없이 변하거든요. 단 한 순간도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자식은 끊임없이 새로운 똑같은 말을 해도 똑같은 말일 수가 없어요. 매 순간 새로운 말을 하고 새로운 모습이에요. 똑같은 강물에 두 번 손을 씻을 수 없다라고 하듯이 매 순간을 두 번 만날 수 없어요. 남편을 두 번 만날 수 없어요. 어제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똑같은 남편을 또 만난다고 하지만 그런 사람 만날 수 없는 것처럼 모든 삶의 모든 것이 이와 같다. 나는 매일같이 회사에 벌써 10년째 출퇴근하고 있어. 20년째, 30년째 출퇴근하고 있고 매일 같은 일을 맨날 틀에 박힌 일을 하고 있어는 자기 생각입니다. 내가 과거의 생각으로 사진 찍어가지고 이 일을 사진 찍어서 상으로서 기억한 그걸 가지고 지금 이 현실을 맨날 똑같은 방식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뇌과학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요. 우리의 뇌는 초당 4천억 비트의 정보를 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단지 2천 비트만 우리 뇌는 항상 인식한대요. 신기하대요. 4천억 비트라는 어마어마한 정보양이 매 순간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 맨날 습관적으로 내가 그 중에 딱 선택하고 있는 2천 비트의 아주 익숙한 그런 정보만을 채택해서 본다는 거죠. 나머지는 걸러내고 아예 내 자각 속으로 인식 속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은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3,999억 9,999만 8천 비트의 정보는 무한 가능성은 언제나 사라지고 맨날 보든 거 맨날 보든 2천 비트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지루한 것처럼 느껴지고 맨날 진부하다고 느껴지고 인생이 맨날 그렇고 그렇지 삶이 맨날 그렇고 그렇지 바다가 맨날 그렇고 그렇지 남편이 맨날 그렇고 그렇지 인생 뭐 지금까지 몇 십 년 살았으면 됐지 뭐 뭘 살아도 똑같을 거야 이렇게 인생을 심심하고 재미없게 산단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삶은 매 순간 난생 처음 보는 난생 처음 보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재행무상이라는 부처님 가르침 그거잖아요. 지금 내가 보는 것, 지금 듣는 소리, 지금 냄새 맡는 것, 지금 맛보는 것, 지금 감촉을 느끼는 것, 지금 생각하는 걸 일으키는 것 그것은 전부 다 완전히 새로운 것밖에 없어요. 그걸 틱냐탄 스님은 모든 사랑은 첫사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과거는 그냥 죽어있는 상을 끄집어낸 거에 불과해요. 그것도 허망한 데이터를 가지고 기초 데이터 자체가 분별, 무명업식이라고 하는 분별, 허망한 망상을 가지고 그때 당시 사진 찍어놓은 거거든요. 그 사진이 진실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 상이.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끊임없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을 타파해라. 모든 상을, 일체 모든 상을 타파하는 것이 범소유상은 개시허망이다. 모든 상은 허망하다. 내 마음속에 이미지로 사진 찍어놓은 건 다 허망하다. 눈으로 봐서 사진 찍어놓는 거든, 귀로 듣고 그 소리를 내가 딱 기억해서 사진 찍어놓는 거든 모양이 있잖아요. 듣는 소리라는 모양, 냄새 맡는 냄새라는 모양, 맛보는 맛이라는 모양, 감촉이라는 모양, 생각이라는 모양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게 다 상이거든요. 상, 허망한 모양, 상으로 딱 사진 찍어놓고 그런 일이 진짜 있었다고 느끼고 진짜 있는 일이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허상의 세계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눈앞에 목전의 진실이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이 공부를 목전사라 그래요. 생각은 과거의 기억을 끌어와서 현실을 재판단하며 분별한다. 우리 삶은 대부분 무의미한 생각의 더미에 허우적되기 바쁘다. 그러나 생각은 허망한 것이다. 생각 너머, 무심의 자리에는 텅 비고 꽉 찬 무한의 공간이 있다. 생각이 가 닿을 수 없는 분별 너머의 진실이 있다. 분별에서 내식대로 해석하던 머릿속의 삶에서 깨어나 지금 여기에 늘 있는 이대로의 진실과 마주해보라. 분별을 넘어 지금 이대로의 현실과 마주할 때 몰록 깨어난다. 지금 여기 목전에 있는 것만이 진짜로 있는 것이다. 지금 여기에 없는 것을 생각하느라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을 놓치지 말라. 이렇게 펼쳐진 눈앞의 현실 이것이 전부다. 여기에 전부를 걸어라. 눈앞에는 언제나 이대로예요. 이대로. 그 어떤 과거에 찍어놓은 상, 필터. 이 필터는 항상 둘로 나누어가지고 이건 좋은 상, 저건 나쁜 상. 이건 좋은 모양, 나쁜 모양. 이건 선이고 저건 아기야. 이건 좋은 거고 저건 나쁜 거야. 둘 중에 하나거든요. 어떤 정치적인 판단을 물으면 이거 보수적인 성향인 사람은 보수적인 필터가 딱 쌓여 있고 진보적인 사람은 진보적인 성향의 필터가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이 필터는 항상 둘로 나눠가지고 그 중에 어떤 하나를 힘을 실어주는 분별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죠. 진실은 그냥 이대로일 뿐인데 좋거나 나쁜 것이 없어요. 내가 좋다거나 나쁘거나 옳다거나 그러거나 이렇게 해석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상을 가지고 분별을 가지고 현실을 재해석해서 보는 거라서 진실하지 못한 걸 보고 있는 겁니다. 눈앞에는 우리가 보고 있는 여기서 과거를 빼면 분별을 빼면 이 상을 빼면 이 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명상이라고 이름 붙여요. 명과 상. 이름과 모양이라고 하죠. 모든 모양은 그 모양마다 가지고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괜찮은다라고 느껴지면 그 사람 좋은 사람이라는 어떤 모양이 머릿속에 딱 그려지는 것처럼 모든 것은 이미지를 지닌 모든 것은 유형 무형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이름을 지닌단 말이죠. 상은. 이것을 보자마자 컵이다라고 하는 게 이런 모양을 띈 것을 컵이라는 이름으로 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을 분별의 어떤 도구인 명과 상. 이름과 모양으로 재판단해서 내가 재판단한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의 세상을 진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분별한 이 분별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라는 보는 측면의 분별이 내가 상으로 만들어놓은 측면을 본단 말이에요. 이걸 유식불교에서는 견분이 상분을 본다 이런다고 했어요. 견분도 나고 상분도 내 분별이에요. 즉 보는 쪽도 분별이고 보이는 것도 분별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 100% 진실은 드러나 있는데 눈앞에 무엇이 오든 전부 다 법을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분별만 하지 않으면 이대로 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법이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매 순간. 이게 법이다라고 한다면 이게 법이다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한다면 아 저게 법이구나 해서 스님이 손으로 컵을 들고 이렇게 한 번 휘젓는 것 저게 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벌써 이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견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걸 이름과 개념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어요. 스님이라는 개념 명색 컵이라는 명과색 명과상 손으로 컵을 든다라는 것 전부 다 언어와 모양이잖아요. 개념이잖아요. 그 명과상을 다 빼보란 말이에요. 여기서 그럼 컵도 없고 손도 없고 스님도 없어요. 방송도 없어요. 모니터도 없어요. 그 이름을 개념을 모양을 다 빼보세요. 과거에서 배워 익히고 들어왔던 모든 것을 다 빼보세요. 그냥 지금 지금 여기 무엇이 있는지 과거에서 가져온 건 싹 빼고 분별의식으로 해석으로 해석으로 해석하는 건 싹 빼고 말 한마디 뻥뻥할 수 있습니까? 이걸 보고 이게 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게 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답을 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입 한방 뻥뻥뻥할 수 있겠느냐. 입을 열었다 하면 벌써 분별이잖아요. 분별의 모양과 개념을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드러났다고 할 때 뭐가 법이 드러난 거예요? 이게 법이 드러난 거예요. 이게 왜 법이 드러난 거예요? 이걸 보고 컵을 손이 스님이 손으로 컵을 들고 있구나. 이거는 모양 따라간 것이고 큰 스님께서 스님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도가 무엇입니까? 법이 무엇입니까? 물었는데 마침 그 대화를 하고 있는데 눈앞에 뜰앞에 잔나무가 있었단 말이에요. 뜰앞에 잔나무다 했더니 이 제자가 스님 저에게 저 사물을 가리켜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저 사물이 뜰앞에 있는 잔나무가 무슨 법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스님께서 나는 사물을 얘기하지 않았다. 저걸 사물이라고 여기고 뜰앞에 있는 잔나무라고 벌써 해석해가지고 제자가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스승은 그 뜰앞에 잔나무 그 모양 개념, 분별 그거를 가리켜 보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승이 그럽니다. 나는 사물을 가리키지 않는다. 그렇다면 법이 무엇입니까? 뜰앞에 잔나무다. 그때 이 제자가 깨어났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첫 번째 뜰앞에 잔나무에서는 뜰 앞에 있는 저 잔나무가 됐든 측백나무가 됐든 그 나무를 분별해서 본단 말이에요. 좀 교리적으로 말한다면 우리 반야심경에서 색 즉시 공하는데 색이 있는 그 자리에 즉해서 공이라는 진실이 드러나 있는데 뜰앞에 잔나무하고 색을 가리켜 보일 때 스승은 공을 가리켜서 직진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는 평생 해온 습관대로 분별의 습관대로 명과 색을 쫓아가서 내가 저 뜰앞에 있는 잔나무를 본다라는 주객으로 둘로 나뉘어지고 잔나무와 측백나무와 소나무와 참나무와 이런 식으로 나뉘어진 나무 가운데 아 잔나무를 얘기하는구나 뜰 뒤가 아니라 뜰 앞을 얘기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분별해서 특정한 대상을 쫓아가서 봤단 말이에요. 사물을 쫓아가서 그런데 스승은 그걸 가리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뜰 앞에 잔나무 할 때 그 모양을 쫓아가고 개념을 쫓아가지 않고 저 뜰 앞에 있는 잔나무 이렇게 바깥으로 추구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뜰 할 때 이미 드러나 있는 뜰 할 때 이미 드러나 있고 앞 할 때 이미 드러나 있고 뒤 할 때도 드러나 있고 말을 입을 열기도 전에 드러나 있는 그냥 늘 언제나 여기 이러한 이대로인 그냥 이 법 하나 이걸 법이라고 이름 붙였지만 그냥 이것뿐이죠. 이 진실을 가리게 보이고 드러내 보인단 말이에요. 삼나완상 두둠만물 보이면 보는 것이 법이고 법이 드러나 있고 들으면 들을 때 소리에서 법이 드러나 있고 냄새 맡을 때 맛볼 때 감촉을 느낄 때 생각을 일으키면 그 생각을 일으킨 그것이 바로 법이란 말이에요. 그 자리에 법이 완전히 100% 드러나 있다. 분별하지만 않으면 법이다. 분별하지만 않으면 법이 드러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또한 방편이지만 분별하지만 않으면 법이라고 할 것조차 없어요. 우리가 처음에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산은 산이라고 분별하고 물은 물이라고 분별하다가 이 마음공부를 하다가 자기 성품을 확인하고 나면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게 된단 말이에요. 아 산이 산이 아니고 법이구나. 물이 물이 아니고 법이구나. 삼나완상 모든 것이 전부 법이구나. 그 법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모든 것에서.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건 산이 산이 아니고 법이고 물이 물이 아니고 법인 것은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이 물이 아닌 측면인데 다시 산은 산이고 물이 물이라는 건 뭐겠어요. 여기에서 법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법조차 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법조차. 보면 보는 것이 그대로 진실이고 들으면 들리는 것이 전부 진실을 드러내고 있고 삼나완상 모든 것이 진실 아닌 것이 없다. 여기는 그러니까 보십시오. 내가 이걸 볼 때 이걸 볼 때 컵 하고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아, 법상 스님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모양과 개념을 빼고 본다. 분별을 따라가서 보면 여러분은 저를 스님이라고 보시고 또 스님은 여러분 불자거나 불교를 좋아하는 분들이니까 스님은 스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겠죠. 또 이제 저에 대한 이미지가 있겠죠. 저를 보고 나서 여러분들은 아, 스님. 이런 식으로 보겠죠. 그런데 예를 들면 불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처음 보는 사람은 뭐지? 이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불교를 되게 싫어하거나 아주 타종교에 좀 심한 불교를 싫어하는 사람이 혹시나 있다면 그런 사람이 본다면 저를 되게 안 좋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보는 것에서 법이 드러나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 저를 볼 때 여기 법이 드러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평등한 거거든요. 본유, 급류라고 해서 본래 있는 게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이 본은 이 자리에 100%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스님이라고 하거나 거룩한 스님이라고 하거나 그냥 그런 스님이라고 하거나 잘난 스님이라고 하거나 못난 스님이라고 하거나 그건 다 자기 생각의 개념이잖아요. 그건 분별로 보는 거죠. 어떤 사람이 저를 아, 스님은 별로야라고 생각해서 저를 보던지 저게 스님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보던지 이건 다 분별해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좋게 보든 나쁘게 보든 그렇게 보는 건 다 사람에 따라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나쁘게 보든 좋게 보든 그건 분별이니까 나쁘게 보거나 좋게 보는 것이 아닌 똑같은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분들이 지금 저를 보면서 같은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봐서 분별하는 건 다 다르지만 똑같은 게 하나가 있어요. 말하자면 주객이 둘로 나뉘지 않는 이 봄 자체 나도 모르게 내가 저것을 본다라고 하지만 내가 저것을 본다라는 그건 자동으로 일어나는 분별이고요. 그냥 여기에 여러분들이 분별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이게 없습니까? 지금 분별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이게 없냐는 말이에요. 여기서 내가 말 하나 붙이지 않고 이걸 컵 두들기는 소리라고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지금 없느냐는 말이에요. 여기서 분별을 다 빼고 소리야 좋은 소리야 나쁜 소리야 내가 저 소리를 들었어 이거 다 빼고 주객이라는 듣는 나와 들리는 소리 이 둘로 나누는 분별도 다 빼고 분별이니까 다 빼더라도 이게 없냐는 말이에요. 이게 살아있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이걸 경험하지 못하느냐는 말이에요. 이 작용은 언제나 진실하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가 진실하단 말이에요. 모두 다 갓난 애기가 여기서 지금 있어도 이건 지금 우리와 똑같습니다. 이걸 확인할 때 갓난 애기와 고양이 한 마리와 지금 여러분과 분별하는 건 다르겠죠? 강아지는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요. 컵 때리는 소리라는 말을 몰라요. 고양이도 이게 뭐라고 분별을 못해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하면 고양이도 깜짝 놀라서 뛰어가든지 할 거예요. 여러분도 이 소리를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 갓난 애기와 고양이와 여러분이 똑같이 확인하고 있는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똑같은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 하나가 확인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걸 뭐라고 이름 붙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름 붙일 수 없는 이 하나는 확실하게 있단 말이에요. 굳이 말로 한다면 제노스님은 공적 영지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마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소소영령하게 아는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여기는 둘론 아니지 않는단 말이에요. 몸과 마음이 나라고 할 수 없다라고 오언이 개공이라고 했는데 몸도 내가 아니고 마음도 내가 아닌데 지금 이것은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귀가 듣는다? 이거 이 소리가 있어도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눈이 있어도 뻔히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완전 딴 생각에 집중해 있으면 눈앞에 있는 걸 못 봐요. 눈이 보는 게 아닙니다. 보는 무언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아까 말하듯이 지켜서 여기 법이 드러나 있는데 뭐가 또다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좋은 방편이 되지 못해요. 그러나 방편으로서는 효용가치가 있죠. 그러니까 방편으로는 이 보는 놈 이걸 확인해야 한다. 듣는 놈 이걸 확인해야 한다. 지금 100% 드러나 있지 않느냐. 이 시체 끌고 다니는 놈이 누구냐 이런 식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따로 있느냐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뿐이지. 여기 색이 있는 그 자리에 공이 드러나 있지. 이와 같이 진실을 본다면 이렇게 진실을 본다면 매 순간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여기에 지금 여기 이뿐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분별을 일으키지 않으면 명과 상을 빼면 이름과 모양을 빼면 뭐가 있습니까? 뭐가 여러분이 부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아 거룩한 부처님이구나 이렇게 본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중생이에요. 중생 방편으로는 부처님을 보고 거룩한 부처님께 합장하고 절하고 예배해야죠. 불교의 모든 방편은요. 결국에는 깨뜨리라고 있는 겁니다. 부처님을 부처님으로 본다면 그건 아직 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명과 세계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부처님이 아니에요. 그럴 때 진짜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은 이름이 부처님일 뿐이지 그 이름 속에는 부처님이 없어요. 그게 금강경에서 말하는 불법은 불법이 아니다. 이름이 불법일 뿐이다. 그럴 때 진짜 불법이다. 세상은 그냥 이뿐이에요. 보는 그것이 지금 전부고 드러나고 있는 이것이 전부예요. 여기 따로 이름을 붙였다면 어긋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보같이 그냥 멍청하게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살 것 같으면 무종물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보고 듣고 맛보고 생각하고 헤아리고 판단하고 좋은 건 취하고 싫은 건 버리고 분별은 다 하지만 그게 허상임을 온전히 깨닫는 자리에서 이 법의 자리에 익숙해진단 말이죠. 그게 공부란 말이에요. 분별의 자리가 낯설어진단 말이에요. 왜 분별은 허망한 줄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명확해지니까 점점 더 분별의 자리에 가면 괴롭다는 게 확실하잖아요. 제가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딱 켜서 보고 있으면 여러분 다 그렇지 않나요? 스마트폰을 딱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찜찜해요. 뭔가 모를 나도 알 수 없는 찜찜함 왜? 이 안에는 온갖 정보가 담겨있고 정보에 따라 이 분별심이 작동하거든요. 하다못해 스마트폰에서 누가 죽었다 이러면 아 나도 죽으면 어쩌지 뭐가 몸에 안 좋다 이러면 나도 그거 좋아하는데 그거 먹고 나도 몸에 병남 어쩌지 이런 식의 분별이 자꾸 쫓아가지니까 분별은 다 허망한 건데 거기 보는 것마다 말에 끌려다니고 보이는 거에 끌려다니고 늘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휘둘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분별하기 이전 자리에 그냥 늘 한결같은 이 자리에 있으면 일이 없단 말이에요. 편안하단 말이에요. 뭐랄까 경안 경안이라는 편을 쓰죠. 경안각지라는 편을 쓰죠. 가볍단 말이에요. 가볍고 고요하고 그게 선정이에요. 그게 선정 본래 선정이거든요. 본래 선정 그런데 내가 분별하니까 그 선정이 깨지는 거거든요. 억지로 앉아가지고 선정을 막 조작해서 만드는 건 그건 분별의 선정이에요. 분별의 선정 유의조작으로 만드는 선정은 우리의 성품이 본래 선정이란 말이에요. 매 순간 본래 선정이 100%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분별에 끌려가지 마는다면 눈앞에 이렇게 선정이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매일 매 순간순간 행하는 모든 것이 한결같이 모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선정이고 산매란 말이에요. 그게 육조스님이 일행 산매라고 표현한 거예요. 반야 산매라고도 표현하고 그러니 보십시오.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을 빼고 다른 것을 내가 찾아가려고 한다면 자기를 버리고 딴 데 가서 부처를 찾고 도를 찾으려고 한다면 눈앞에 있는 목전사를 내버려 두고 내팽개치고 다른 것을 찾으려 한다면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눈앞에 있는 진실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겠느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무슨 뜰앞에 잔나무 이러니까 어마어마한 어떤 엄청난 이치가 있나 보다 하고 그 이치가 뭔가 하고 머리로 헤아리고 탐색하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다. 부처님께서 직접 와서 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하듯이 광안리 앞바다를 쳐다볼 때 여름이 남편을 바라볼 때 창밖을 바라볼 때 계속해서 우리는 분별을 가지고 보자마자 해석하고 분별했는데 이제는 분별 없이 명과 상을 개입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진짜 있는 게 뭔지를 한번 보란 말이죠. 생각이 개입되면 전부 다 분별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보겠지만 좋게 보거나 나쁘게 보겠지만 다른 사람은 다르게 볼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건 진실이 아니구나. 그럼 뭐랄까 굳이 말로 표현한다면 봄이라는 이 사실 암경에서 볼 때는 보는 것만 있게 해라 들을 때는 듣는 것만 있게 하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내가 저것을 본다라는 그건 벌써 분별이고 그냥 봄 이 하나 그러니까 저 아침에 새벽에 산에 올라가서 장관의 햇드는 모습을 딱 바라볼 때 우리가 생각이 딱 멈추면서 그냥 보이는 것과 내가 그냥 하나가 되는 것처럼 압도되는 풍경 속에서 내가 넌지 너가 난지도 모르게 그냥 완전 하나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을 누구냐 겪는단 말이에요. 보이는 것과 보이는 대상이 둘로 나리지 않는 이 봄 하나가 딱 드러나는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교통사고가 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세상이 딱 멈춰버리는 것 같은 뭐라고 말할까 뭐라고 말할까 나라고 할 만한 이 뭔가를 보고 있는 생각이 일어나면 그 일어난다는 걸 보고 있고 내가 숨을 쉬면 숨을 쉰다는 걸 보고 있고 뭔지 모를 이 나라고 할 만한 무언가가 이렇게 이렇게 보고 있는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낯섰는데 그것도 낯설긴 하지만 늘 있는 그것이 저는 그 당시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거가 어떻게 나한테 있는 이것이 엄마한테 있는 이것과 아빠한테 있는 이것 누나한테 있는 이것 다른 사람들이 각자 이게 따로 있다고? 이게 다르다고? 이게 다르다는 게 너무 낯선 거예요. 이건 다를 수가 없는데 지금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이 나가 이게 하나인 것 같은데 이 온 우주 전체가 이거 하나인 것 같은데 이게 각자가 다르다면 이게 말이 되나? 약간 이런 식의 정교한 생각을 했다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약간 낯섬? 그런 것을 이래 느낀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 어릴 때 그런 경험은 없나 모르겠어요. 문득 숨을 평소에 숨 잘 쉬다가 갑자기 숨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고 나서 그때는 숨을 바라보는 게 되게 싫었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자 쉬다 말고 갑자기 숨을 쉬고 있는 걸 보고 나면 막 강박 같은 게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숨을 보고 있네? 그래서 자꾸 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숨을 자꾸 보고 있으니까 조금 전까지는 숨을 보지 않아도 저절로 숨을 쉬었는데 이제 자꾸 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나 숨 보기 싫어. 숨 지 혼자 잘 쉬고 있는데 내가 왜 자꾸 내가 억지로 숨을 쉬어야 돼? 아니 억지로 숨 쉬기 싫어 싫어 숨 쉬는 거 보기 싫어 보기 싫어 하고 숨 쉬는 거 안 볼 거야 안 볼 거야 하고 자꾸 안 보려고 했는데 그게 자꾸 숨을 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자유롭게 막 딴 생각도 하고 이러고 싶은데 자꾸 숨이 봐지니까 막 이게 그 당시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숨 보기 싫다는 생각이 자꾸 들면서 그 생각을 자꾸 느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러면서 숨이라는 걸 자꾸 보고 있다 보니까 문득 이 보는 이걸 할까 일어날 수 없는 뭔가가 확인되더란 말이죠. 그런데 그 낯섬이 이제 와서 보니까 너무나도 당연히 알고 있던 게 맞았다란 말이죠. 이게 어떻게 둘일 수가 있지? 어떻게 너와 내가 다를 수가 있지? 그게 같은 하나더란 말이에요. 같은 하나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가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많이 계신다 하더라도 이 많은 분들이 각자가 지금 이 화면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저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저를 보고 있다고 느끼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이 하나가 한단 말이에요. 하나가 이 하나를 지금 우리는 다 쉐어하우스 이러던데 태평양 저 깊은 수심에 있는 모든 생명 하나하나까지 터럭 하나까지 티끌 하나까지 이 법 하나가 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체의 심조죠. 일체 모든 것은 마음 하나가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과 제 마음이 둘로 나뉘지가 않은 둘일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가 모든 것을 이렇게 가능하게 한다. 100% 삶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게 어디 딴 데서 그러고 있느냐 지금 눈앞에서 목전에서 완벽하게 이렇게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분별만 쫓아가지 않는다면 끌려가는 분별에 끌려가는 습관만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냥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깨달음은 대단하고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걸 거야 하는 그 생각만 내려놓으면 법문 듣다가 그냥 문득 회강만조가 돼서 이거 말이야 아하 하고 끝나는 이 단순한 돌이킴이라니까요. 단순한 돌이킴 그런데 깨달음은 세상이 무너지고 내 눈앞이 사라지고 어마어마한 체험 이라야만 해 하고 깨달음에 대한 상을 딱 쥐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깨달음 일어나도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는 그건 깨달음이 아니에요. 깨닫고 나고 나도 계속 깨달음을 찾아요. 추구해요. 내 머릿속에 내가 만들어놓은 깨달음의 상을 추구하는 거죠. 진짜 깨달음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머릿속에 그려놓은 법상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는 제로로 해야 돼요. 제로로 돌아가야 돼요. 공부한다는 생각도 내려놓고 깨닫겠다라는 깨달으면 어떻게 될 거다라는 생각 완전 내려놔야 돼요. 깨닫겠다라는 생각조차 내려놓고 상을 아무 상도 쥐지 않고 그냥 텅 빈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어려울 수가 없다니까요.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이거 늘 쓰고 있던 건데 진짜 이거란 말이에요. 진짜 이게 다란 말이에요. 하고 의문을 표현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어떻게 그게 달 수가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아무 일 아닌 이것이 진짜란 말이에요. 그건 눈앞에 목전에 100%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목전에 있는 것만이 진짜로 있는 것이다. 분별만 일으키지 않으면 법이 드러나는데 법이 드러난다는 것도 방편이고 분별만 없으면 분별이 없으면 법도 없다. 해탈 열반도 중생이 있으니까 중생에 근거해서 연기적으로 해탈 열반도 설한 것일 뿐이지 불교에는 해탈도 없고 열반도 없습니다. 견성도 없어요. 시부도에 보면 소를 찾지만 나중에 소가 사라지잖아요. 깨달음이라는 것도 한 법도 붙을 자리가 없는 게 이 법의 실상이다. 그냥 눈에 지금 눈앞에 드러나 있는 이게 다다. 모를 뿐하는 마음으로 이런 법문을 그냥 꾸준히 듣다 보면 문득 확인하는 때가 있으실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선고하십시오. 방송포교 신행공동체 붓다회에 동참하시는 신규 회원님들께 에밀레몬 패를 보내드립니다.